철석 일어내고 다르면 붙어요 앵극은 북쪽으로 향하고 반대쪽 앵극은 남쪽을 가리켜요 나침반도 들여다보니 똑같아 자석대면 금세 반을 따라오네 나침반도 자석이니까 앵극하고 앵극 달라붙여 클립 달군 다음 식혀 자석에다 대고 한쪽 방향으로 문대보아요 철가루를 갖다들고 다른 클립을 대보면 철커덕 달라붙는 자석 되어요 앵극, 앵극 두 개 극이 있어 서로 붙어 같으면 밀어내 철판은 딱 달라붙는 자석을 함께 찾아보아요